요즘에 굉장히 주택이다, 토지다, 굉장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또 인구의 이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랄지, 또 언론에서도 이런 인구의 이동들, 지방의 소도시들 이런 것들이 인구의 이동을 통해서 굉장히 겪고 있는 그러한 장점과 단점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엮여 있는 것들을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요, 인구의 이동과 더불어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인구의 이동,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는 얼마나 밀접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인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는 것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것들이 이제 서울권이나 도시권, 대도시권으로 너무나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인구라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과 같이 연관이 돼서 결국에는 수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인구의 이동을 또 중요하게 체크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급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랄지 혼합권이랄지 중부권, 영남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번에 전국 이동자 수 자체가 773만 명, 무려 전년 대비해서 8.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인구의 이동이 너무나 데이터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겠죠. 또 수도권이나 중부권은 굉장히 인구의 순유입이 증가한 반면에 그로 인해서 영남권이랄지 혼합권은 인구가 줄어드는 순유출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 또 순유입률 자체가 세전과 경기랄지 또 순유출은 울산과 대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적인 특색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전국 권역 간의 순이동을 볼 수 있는데 수도권 자체는 3개의 권역 모두 순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는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게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이동성을 상당히 계속 나타내 주고 있는 것들이고 또 영호남권의 수도권 중부권으로서의 순유출이 있다 보니까 이쪽의 인구 수는 상당히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자체가 결국에는 목적성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일자리를 갔던 아니면 더욱더 좋은 거주 환경으로 이동을 하는 것들 결국에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이 굉장히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급지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수도권이랄지 또 2급지는 중부권과 세종시 쪽 위주의 그런 지역들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도권의 이런 집중화 지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 통계청의 데이터랄지 또 언론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수도권 전입이랄지 전출이랄지 추이가 보시면 수도권 전입이 상당히 이제 전출보다도 더욱더 많이 확대되는 그런 가격이랄지 또 이러한 간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상으로도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가 있는 부동산의 관계, 결론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들,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바로 지방의 소 도시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인구 감소 시에 순유출되는 그런 기업이랄지 주택의 공실 위험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또 일자리를 늘려주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일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체밖에 돌아가서 잘 돌아가야 하는 것들인데 기업이 나가고 그곳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이러한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들이고 또 대도심으로 이동 현상 자체가 일자리의 소멸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기업이 또 기업 자체도 수도권으로 굉장히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방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인구는 결국에는 수요까지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심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상당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인구가 한정된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수요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를 굉장히 대비를 해서 투자 전략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이동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국 국토 안에서도 너무나 이번 2000년도 들어서서 21년, 30년까지도 이러한 인구 이동이 너무나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한번 대비를 해보시라고 오늘 인구와 부동산의 관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